약장수 너무 빠르게 가면 너무 힘든게 나 천천히 갈게 올린구만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니야 음악 좀 올려달래 일단 한번 잡사봐 약장수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다고 여기 앉아있으면 안된다고 하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있을까 그 약장수 어디있을까 날이 또 날마다 오는것이 아니야 장날에 자리깔고 약을 놓고 파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있을까 그 약장수 어디있을까 병 잡사봐 병병 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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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병 그때도 몰랐지 생각하니 없었구나 좋다 약장수 이러다 날이면 닮아보는게 아냐 일단 한 번 잡소봐 약장수 아이들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집에 가서 아버지 모습 올라오시던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있을까 그 약장수 어디있을까 날이는 또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장난의 자리 깔고 약을 놓고 파시던 그 약장수 그 약장수 어디있을까 그 약장수 어디있을까 병작소바 병병 병작소바 병병 오늘 밤 요강이 깨진다고 겁고 놀던 얘기 병작소바 병병 병작소바 병병 그때도 몰랐지 생각하니 헉 웃었구나 병작소바 병병 병작소바 병병 그때도 몰랐지 생각하니 헉 웃었구나 헉 약작작수 Doyk